자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을 책임지는 남자 김선철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대전에서 이렇게 또 기차를 타고 지금 막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좀 방송을 할 때는 계속해서 음봉이 많이 떨어졌던 금요일이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3050포인트를 지켜서 기간과 외국인의 매수제가 굉장히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3000포인트가 빠지면서 제가 이제 뭐 특방이나 우리 시청자분들께 3050포인트가 올라서면 그 자리가 저항이 되고 또 바로 오늘 구간부터는 또 지지선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다음 주 시장 한번 좀 관찰을 또 3050포인트를 어떻게 지키는지 보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은 뭐 많이 참 상승장을 좀 마감을 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와 거의 1%대에서 5%대까지 상승을 좀 많이 보였고 코스닥지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간의 동반매수세 상승세로 힘겹게 좀 움직이는 걸 처음에는 좀 보였지만 나중에는 좀 강한 또 막판 스포트를 받아서 약 17포인트 상승한 925포인트로 좀 마감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매주 금요일마다 방송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환율 그리고 좀 몰라도 선물 지표는 좀 우리가 좀 보고 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렸죠. 그동안은 이제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 좀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연중 최고점을 지금 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매물대를 지금 돌파를 하고 하는 입장인데 오늘은 아마 뉴욕 시장을 좀 관찰을 하셔서 다음 주까지 이 장이 이어지는지를 좀 체크 포인트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의 가장 큰 이슈는 경제방송에서 쿠팡의 소식이 가장 많이 소식이 전해졌던 하루였습니다. 과연 쿠팡이 미국 뉴욕 증시에서 앞으로도 어떤 모습이 나와줄지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도 러브콜이 이어지는 그런 계속해서 매수세가 이어지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해지 포인트를 선물 보시고 환율로 이뤄지는 환차액이죠. 그래서 주식을 팔아서 현금으로 찾아갈 때 환율에 오르는지 내리는지 그리고 유가까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시면서 다음 주 장 한번 키포인트 찾을 때 오늘 또 준비한 강의로 앞으로 어떤 종목, 어떤 업종, 섹터들을 찾을 때 왜 경제 지표를 포함한 추세 지표까지 또 꼭 필요한지 한번 체크인 하시면서 오늘 준비한 강의 추세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삼각 하락했던 그리고 이제 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상승, 하락 그리고 박스건, 매매 돌파 구간을 돌아섰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지켜보셔야 된다고 했던 거 하나하나 지표를 그동안에 좀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오늘은 이제 추세예요. 추세 지표를 가지고 방향을 좀 돈다고 하면 상승과 하락의 패턴,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또 저항, 지지, 그동안에 공부를 했던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골든크로스가 나올 때 장대 은봉, 또 장대 양봉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오늘 학습법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은 추세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추세, 트렌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주식시장도 유행에 따라서 가는 포지션이 있지 않습니까? 자, 추세의 의미, 경제 변동 중에서 장기간에 걸친 성장, 정체, 후퇴 등 변동 경향을 나타내는 움직임을 추세의 의미라고 간략하게 경제용어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뭐 경제 분석상의 특수 용어라고 할 수 있지만 추세라는 말은 일반용어로도 개개의 단편적인 현상이 어떻게 움직이는 현상이든 전체로서 대세예요. 그 흐름, 이런 것들을 방향을 가릴 때 좀 쓰는데 경제 분석에서도 우리가 추세, 예를 들었을 때 물가 상승률, 물가 하락률, 그리고 대표적인 삼성전자의 상승과 하락을 얘기할 때 우리는 추세의 의미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장기적인 영향을 의미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분기별로 나누는 거죠. 기업 실적, 그리고 우리가 실적 발표가 나올 때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년 정도를 예상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경우를 장기적인 경향이라고 해서 큰 의미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추세의 변동 또는 경향이라고도 하지만 일반용어와 좀 다르게 우리가 그동안의 시계열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경제 전문용어로 간략하게 또 한번 데이터를 갖다 놓고 설명을 좀 드리는데 가장 추세의 큰 특징이라고 우리가 알았을 경우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가장 해주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경제 분석, 통계 분석이라고 해주십시오. 경제 분석은 주식을 함으로써 어떠한 섹터, 테마만 구분지어서 그거를 꼭 이해를 하지 마시고요.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그리고 시금료가 점점 오르면 오를수록 시금료, 업종, 섹터, 테마들이 같이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통계 분석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 분석이라는 거는 환율이 있죠. 그럼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주식을 현금으로 보유하기 위해서 주식을 대거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달러로 바꾸죠. 그러면 1,100원일 때 사자 주문과 1,150원대, 1,170원대 이렇게 환율이 점점 오르면서 환차익을 가지고 샀다 팔았다 했을 때의 그 부분을 바로 우리는 경제 분석, 경제 지표라고 하죠. 그래서 주식 시장은 크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단지 우리 경제학자들이 용어를 이렇게 쓸 뿐이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냥 간략하게 환율과 소비자 물가의 지표가 바로 주식 시장과 어떻게 말물리는지를 추세의 의미로만 간략하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말로 하기에는 굉장히 경제적인 의미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방향이 나갈지를 한번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는 상승 추세와 평행, 박스권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강, 항상 말씀드린 우하약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에도 경제 변수의 시계열 변동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계절, 불규칙까지 포함을 시키면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 환율과 물가 부분까지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추세 변동은 연속적, 원활적, 비가역적 그리고 경제 요인으로는 인구 성장까지도 다 사실은 포함이 돼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깊숙하게 경제 용어로 들어가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추세 변동을 들어갈 때는 이거를 토대로 차트까지 다 이어서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 시청자 분들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요인으로 경제적인 부분과 같이 맞물린지를 한번 체크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상승 추세, 추세 패턴에는 우상향이 있고 박스권이 있고 우하향의 의미가 있습니다. 추세라는 거는 가는 곳이에요. 위로 갈 건지 아래로 갈 건지 계속해서 밑에 지지선과 우에 저항선을 놓고 박스권을 놓고 가는 평행, 평행 추세가 있는 바로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국민지주요, 삼성전자입니다. 화면상 딱 보시면 지금 그동안에 상승률을 보였던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이제는 7만, 9천원, 8만원대 부근에서 계속 지지를 받쳐놓고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2주 전에 패턴 공부를 했죠. 하락 삼각 패턴, 상승 삼각 패턴 등등 여러 가지 패턴 공부를 한 12가지 정도를 했습니다. 이 밑에를 보지 마시고요. 여기만 딱 봤을 때는 하락 삼각 패턴이죠. 그러면 추세는 어떤 패턴이에요? 하락 추세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추세는 세 가지만 기억하자. 무조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박스권, 평행만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차트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시청자 분들과 제가 상승 추세 패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죠. 추세의 경제적인 지표가 이 삼성전자 안에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왜 나와 있는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2천 개에 달하는 종목들이 2020년 3월 달에는 무조건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V자 반등을 하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N자 박스를 이루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갔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부양책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양책을 하지만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미국의 나스닥 100 선물지수를 가지고 있는 기술주들은 대거 폭락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 반도체의 어떠한 제재 생산에 따른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을 깨질 않고요. 계속해서 밑에 추세를 바치고 있어요. 그러면 상승 추세가 작년 11월 달부터 어느 정도 박스권 구간을 만들면서 바닥점, 특히 60일 이동평균선을 저점으로 놓고 잘 견고하게 받쳐주면서 골든크로스, 그리고 한 번 N자 파동을 계속 이으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저점을 점점 높여가는 상승 추세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주가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정도 오르다 보면 쉬는 구간이 있다. 쉬는 구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고점이 나왔던 구간에서 쭉 보면 9만 6천 원대부터 9만 7천 원 금방부터 계속해서 주당 한 만 5천 원까지는 빠졌지만 그래도 견고하게 움직였던 지지선은 아직까지는 좀 받쳐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추세 패턴인데 흐름은 바로 상승 추세가 갔다가 하락 패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그림 안에는 박스권을 만들었던 평행 추세까지 견고하게 지금 잘 짜여졌던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이 차트 하나만 놓고 봐도 그동안에 제가 이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출연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부했던 학습법들이 다 나왔죠. 정말 그림 차트 하나만 놓고 보신다고 해도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 학습법이 나오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계속해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리고 실렸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양봉의 흔적을 찾자. 그리고 또 하나 오일선이 꺾일 때는 무조건 뭐가 나온다? 은봉이 출연이 되면서 오일 이동평기선이 꺾일 때는 장때 은봉이 출연을 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내가 매매를 했을 경우 손절가가 마이너스 10%다. 마이너스 7%라고 설정을 해놓으신 시청자분들도 오일선이 꺾이는 은봉 자리에서는 최소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손절을 하고 나와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를 들었을 때 최근에도 기아차가 10만 원을 고점을 찍을 때도 7만 5천 원까지 다시 빠질 때도 이런 패턴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고점에서 매수해서 소가리를 하실 바에는 좀 어느 정도 지켜봐야죠. 이때가 3,200포인트를 지수가 넘어섰을 때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3,000포인트가 밀렸을 경우에도 삼성전자는 견고하게 지켰다는 얘기죠. 기아차는 3,000포인트가 밀렸을 때 현대차도 견고하게는 지켰지만 종목마다 개별 선물 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기관과 외국인들은 기아차를 선물했지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던진 건 사실이고요. 신용용자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의 기아차가 밀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견고하게 평행박스를 만들면서 추세가 완만하게 돌아선 의미는 뭐냐면 바로 고점에서 나왔던 신용 물량들이 어느 정도 5위 이동평균선 밑에서 다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는 신호구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목 상담을 저에게 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종목 상담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추세만 흐름을 보자는 얘기예요. 추세. 그래서 가장 저점을 한번 찾으시고요. 최근에 상승률을 보셨을 때 그다음에 분기별로 한번 나누고 또 월별로 나누고 일별로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차트는 항상 일봉을 먼저 보신 다음에 주봉을 보시고 월봉을 보시고 단기 스캘퍼가 아닌 단기 매매 수익 매매를 약간 조금씩 하실 분들은 분봉을 체크를 하실 때는 30분봉과 60분봉을 꼭 체크를 하시면 어느 정도 눌림목 구간과 그다음에 가는 갈 수 있는 상승 패턴이 분명히 이 30분봉과 60분봉의 차트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은봉이 떨어진 구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은봉이 떨어진 구간을 보실 때 30분봉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또 가끔씩 5일 이동평균선을 위해서 주가가 양봉을 내면서 만드는 흔적들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이런 모습이 나올 때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저하고 관찰을 많이 하셨잖아요. 주가는 그 다음날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은봉이 나온다고 해서 제가 겁을 먹지 말라고 한 게 바로 무슨 의미냐? 5일 이동평균선 의회 주가는 계속해서 나란히 안착을 하면 반드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이 추세의 상승 패턴에서 5일 이동평균선 의회 주가가 박스건이죠. 매수를 해야 됩니까? 제가 어느 정도 지지는 받쳐놓으면 무조건 입성을 하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분할 매수를 하자. 내 자본금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소위 몰빵이 아닌 분할 매수 원칙으로 해서 천천히 입성을 하자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형주보다 저는 소형주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분할 매수로 조금조금씩 입성을 하면 충분히 이런 대형주 3000포인트 3200포인트 올라가서 수익구조가 나는 종목 섹터 업종보다는 오히려 소액 가지고 소형주를 가지고 이렇게 리딩을 하면서 가는 게 굉장히 큰 흐름이 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추세를 보고 움직이자는 걸 말씀드려요. 주가는 항상 어느 정점이 다다르면 빠집니다. 그리고 주가는 어느 정도 정점이 바닥이 형성이 되면 주가는 크게 오릅니다. 분명히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M자와 W자는 무조건 패턴 반복이 된다. 왜? W자 할 때 지지선 받쳤죠. 저항선 받쳤죠. 지지선 받쳤죠. 저항선 또 돌파하려고 하는 M자와 W자의 구간 반복은 계속해서 역설적으로 있다. 그런 구간들을 잠시 후에 헤드앤셀더 차트에서 제가 보면서 어떤 모습이 있는지 또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추세 패턴 무조건 이 차트에서는 하락 추세 패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이수화학도 이슈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화학주 같이 오를 때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역별이든 바닥권 차트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움직이면 뭐가 나온다? 거래량이 실리면서 계속해서 상승 포인트는 한번 나온다. 단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보다 2.5배 이상의 거래량이 실려준다고 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단 체크 포인트 여기서 또 하나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이 오거나 깊게 상승률을 보일 때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면요. 이런 눌림봉 구간이 꼭 한번 생긴다고 그랬죠. 계속해서 가파르게 갈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는 한 번씩 눌려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N자 파동 한 번 나왔잖아요. 가다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양봉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는 조금 변칙의 변칙의 모양은 있지만 V자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를 그려봐요. N자 파동 나오죠? 그러면서 추세는 여기서도 상승 추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점이 점점 높아가고 고점도 높아가는데 어느 정도의 정점이 다다르니 이제는 조금 쉬거나 또는 그동안의 바닥점에서 나왔던 매수세의 매도 물량이 나오다 보니 이수학 같은 경우에도 하락 추세로 이렇게 지금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상에 이 차트에 1차 지지 2차 3차 지지선까지 이렇게 해서 피봇을 정어놨습니다. 이 이수학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오다 보면 바로 두 번째 주가 작년 11월 달에 나왔던 장대 양봉의 시작가가 1차 지지선이 됩니다. 이 구간이 바로 여기서 주가에서 깨지잖아요. 그럼 2차 지지선까지도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까지 붕괴되면 또 3차 작년 11월 달까지 시작했던 시작점까지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예상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르고 지지선만 지키고 역배열 상태잖아요. 역배열 상태에서 오히려 저는 더 매수를 하자고 계속해서 강력히 말씀드리는 전문가인데 가는 말에 올라타는 거는 맞지만 여기서 매수를 해서 조금조금씩 가슴 졸이는 것보다 어느 정도 역배열 상태에서 바닥점에 지지를 놓고 봤을 때 충분히 5일 이동평균선 안에 캔들이 입성을 하면 충분히 더 큰 좋은 수익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고 말씀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확실하게 들어갔잖아요. 이틀 전에 후성이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후성 쭉 가다가 이만큼 빠졌어요. 후성이 올라왔을 때의 시작점까지 만원 밑으로 9200원 9300원 정도의 후성이라는 종목이 또 테마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쭉쭉 해서 오늘 만원대를 돌파하고 이거 매수하신 분들은 주당 1000원 정도의 수익구조를 분명히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관심있게 보자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추세 패턴이거든요. 이 추세 패턴이 뭐냐. 바닥점에서 시작했을 때에 저점까지 주가가 어느 정도 밀렸기 때문에 역부위자 패턴이 나왔잖아요. 역부위자. 그러면 한 번은 우리가 들어가자는 얘기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00만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무조건 몰빵을 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로 들어갔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입형선 후에 나란히 캔들이 주가가 후성이 움직였잖아요. 차트는 후행성이지만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 후행성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그냥 하루 이틀 정도의 약간 갭 차이만 있을 뿐이지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차트를 보고 입성을 하기 지시기에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바로 그 차트 매매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보실 때도 하락 추세가 지금 왔잖아요. 그럼 저는 이게 역별인데 보세요. 방금 말씀드렸는 대로 오일선이 붕괴되는 자리에서 뭐가 생긴다? 은봉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탈출의 시도 또는 손절의 신호입니다. 예를 들었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올라오겠지 올라오겠지 하면 여기까지 보면 벌써 2분의 1 정도의 손실이 더 크게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는 역배열 구간에서 오일 이동평균선 안에서 캔들 즉 주가가 딱딱딱 치고 올라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분할 매수를 하라는 바로 신호이기 때문에 이 수학을 오늘 저녁에 주말에 HTS를 놓고 보시고 앞으로 이 동사가 왜 역별 상태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패턴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하락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락 추세 패턴에서 지지선을 어느 정도 딱 찾았을 때 되돌린 구간에서 움직이는 패턴을 우리는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는 말에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설명드리는 역배열 차트가 무조건 또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전문가님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얼마까지 갈까요? 라는 이런 질문보다는 이런 역별 상태가 왔는데 어느 정도의 바닥점 지지선을 찾아보니 그리고 5일 이동평균선에서 주가가 딱딱딱 걸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골든크로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매수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학습법을 찾으시고 공부를 하시고 질문을 한번 던져 줘보십시오. 그럼 오히려 더 편한 차트 매매기법을 가질 수 있겠죠. 누군가가 A라는 종목을 얼마에 매수하십시오라 보다는 얼마에 매수를 하고 싶은데 전문가님 이게 맞습니까? 라는 역발상적인 질문들을 아마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한번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런 종목 관심 한번 보실래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으로 종목 얘기를 좀 많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동안은 차트 매매기법만 설명을 하다가 정말 최근에는 3000포인트가 밀렸을 때 그래도 견고하게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보장하는 섹터들이 다 소용주였습니다. 정말 소용주였어요. 대용주들 밀릴 때요. 만원 밑에 5천원 미만의 중소용주들이요. 정말 견고하게 움직였어요. 제가 진양산업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건 또 테마 정치 테마도 섞였었는데 진양산업 오늘 차트 한번 보세요. 이 방송 보시고 3950원을 안 밀리더라고요. 3950원을 여기까지가 진양산업과 모습이 좀 비슷한데 진양산업이 이렇게 지금 3950원을 밀리지 않고 갑자기 어떤 당에 어떤 당에 누구누구가 시장후보로 나오다 보니까 그 테마로 인해서 빵치고 오늘도 쉬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지지선은 무조건 받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조건 가요. 정말 가요. 100개 200개 종목을 저랑 공부를 하시면서 다 찾아봤잖아요.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거는 박스건이잖아요. 박스건일 때는 상하가도 나와요.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박스건으로 계속 10개월 정도 가다가 쭉 올라갔다가 다시 역부위자로 지금은 다시 왔지만 저는 그런 동사 같은 경우 소영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소액으로 단타 스캘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한번 입성을 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패턴 하실 때 박스건 한번 평행 박스건 나왔죠. 추세 나왔죠. 상승 추세 나왔죠. 그 다음에 하락 추세 패턴이 나왔고 뭘 찾냐? 지지를 찾자는 거예요. 1차, 2차, 3차 피벗 지지선을 찾고 그 다음에 저항을 딱 맞물리는 전고점 부근에서 윗고리가 달면서 떨어지는 구간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번은 주가는 되돌림으로 M자와 W자를 구성을 하면서 무조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시청자 여러분께 강력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금 이수학을 본 것처럼 역배월 역추세의 모습인데 나오잖아요. 그렇죠?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12월달 중순부터 나왔던 주가는 보지 마십시다. 여기는 없는 셈 치자고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에요? 하락 삼각형 패턴이죠. 전형적인 하락 삼각형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지선인 줄 알고 매수 포인트를 들어갔죠. 그럼 그때 한 가지 찾아야 될 게 뭐예요? 한 가지 찾아야 될 게 역별이 만들어지는 오일선에서 뭐가 나온다? 은봉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은봉들은 계속해서 역별 추세로 하락을 연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에도 W이라는 회사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종목을 2월 초순경에 딱 봤어요. 이 동사를 하드웨어 IT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어느 정도 정점이 오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이런 데서 매수를 못해요. 저도 사람인지라. 기계가 아닌 이상은. 그런데 딱 보세요. 맞물리는 구간에서는 뭐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5일 이동평균선 후에 캔들이 움직입니다. 1300원대에서 1250원대에서 강한 흐림이 나오면서 하락 삼각 패턴에 지지선인 줄 알고 매수를 했던 구간까지도 이제는 이 자리가 지지선이 붕괴되면서 저항이 된 구간까지 장대 양봉 하나로 빵 쳐줍니다. 그러면 또 이래요. 지금 전문가님 입성해야 돼요? 관심 있게 보라고 했는데 또 누군가가 이 종목을 가지고 여기서 물리셔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역배열 추세에서 하락 패턴에서도 뭐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수 포인트는 나올 수 있다. 왜? 5일선 후에서 움직이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찾으세요. 이런 종목을 찾으셔가지고 속아리 하지 마시고 가슴 아리 하지 마시고요. 금방 또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모습보다는 우리는 이런 모습을 찾자는 거예요. 하락 추세 역별 구간 차트에서 그러면 전형적인 하락 추세입니다. 전형적인 하락 추세죠. 지지선은 완전히 붕괴가 됐습니다. 고점은 고점대로 만들어놓고 그 방향을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 또 박스건 평행 패턴인지를 만들어놓지도 않고 그냥 이 종목은 동산은 이렇게까지 지금 만들어놨어요. 이 모습까지 근데 보니까 계속해서 강의를 드렸던 5일 이동평균선 역별 상태에서 21 빨간색이에요. 5일선이 20일선을 돌파를 하면서 5일선 위에 양봉이 생기니까 주가는 다시 정별 구간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럼 가장 뒤늦게 쫓아오는 거는 바로 60일 120일 120일 240일 이동평균선이 늦게 쫓아오는 건 마찬가지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가는 골든크로스 모습 이후에 주가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최소한 10% 이상은 나온다. 우리는 계좌의 수익률에 목마른 줄인이들이잖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타경제방송 채널이 저희 2대1이 말고도 한 7, 4개가 더 있는데 거기서 전문가들이 어떤 종목을 추천하는지 보세요. 보시고 왜 이런 종목을 얼마에 매수 하십시오라고 줬을 때 차트를 한번 보세요. 과연 그 구간이 지선을 바치고 있는 구간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5일선 위에서 움직이고 저항을 뚫고 갈 모습인지 뚫지를 못하는 모습인지를 보시고 들어가세요. 그래야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이기는 어떠한 시장의 줄인이 구조보다는 살아남는 당분간 살아남아야죠. 3,200포인트 갔다가 3,000포인트 깨지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역설적으로 질문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누군가의 추천 종목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줄인이들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누가 관심있게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종목을 어떻게 얼마의 매수 포인트 관심이 나오면 그 자리 구간이 바로 지지선이 되는지 저항선이 되는지 박스건 구간에서 돌파하는 구간인지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직접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 게 5일선 후에 캔들 즉 주가가 움직이면 바로 뭐가 나온다? 골든크로스가 나온다. 이거는 정말 교과서적인 모습. 저는 그동안에 3개월 동안 방송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렵게 방송을 한 게 없습니다. 정말 이동평균선 지지 저항 그다음에 지금 뭐예요? 추세 그리고 박스건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들을 차트를 놓고 계속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움직이신 때 항상 5일 이동평균선이 기준선이 되고 그다음에 5일 이동평균선이 21선을 상향 돌파하면 골든크로스 모습에서 무조건 10% 이상한 주가는 나온다. 즉 역별 상태에서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정목 업종과 섹터들 테마는 많다.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날 방송을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만나잖아요. 그러면 주말에 딱 1시간만 H3T 딱 보시고 제가 WI나 이수학이나 삼성전자 기아차 대표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는 종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다음은 평행 패턴이에요. 박스건 구간의 모습인데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그리고 대표적인 최근에 모나미도 그렇고요. 마니커도 그렇고 박스건 패턴입니다. 추세는 가격대가 한 800원 금방에 해서 저항 고점이죠. 큰 저항대 하나만 남겨놓고 주가는 계속해서 박스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좀 지루한 행보죠.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박스건 매매를 하실 때 저항이 딱 잡힌 거를 어느 정도 한 한두 달 지나다 보니까 딱 답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지선도 한두 달 정도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지선이 680원 밑으로 밑고리를 날면 한 650원 까지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패턴의 추세 패턴을 놓고 본다고 하면 M자 한 번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윗고리를 우리가 인정을 하자고 했을 때는 바로 이 자리가 저항되기 때문에 무조건 인정을 하되 만약에 밑고리가 없는 구간에서만 딱 본다고 하면 추세는 바로 하락 추세로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도 1차 2차 추세는 분명히 지금 하락 추세 패턴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 동사 같은 경우에도 견고하게 이쁜 모습 뭐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지지대 지지선을 너무나 잘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모습이죠. 누군가가 주가를 밀면 밑고리를 달고 주가를 어느 정도 딱 땡깁니다. 더 이상 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대신에 힘이 없어요. 이슈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동전주라는 또 시장에 소외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 마니커가 그동안에 가진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마니커가 700원 우에서 어느 정도 종가 안착을 하고 이제는 그 자리가 지지선이 되다 보니 이제는 또 주가가 상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저한테 그럼 이걸 지금 입성해도 됩니까? 매수해도 됩니까? 지금은 사실은 저도 감은 못 잡겠어요. 왜? 이제는 이 저항이 지지선이 됐어요. 지지선이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바로 이 자리 구간이죠. 은봉에 시가자리 있죠. 이 자리가 바로 이제는 지지선이 저항이 바뀌는 모습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M자와 W자를 왜 기억을 하냐면 이 자리 지지가 이 자리 올라올 때는 저항이 된다. 저항이 지지가 되고 지지가 저항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이 지지선인데 올라탔습니다. 그러면 저항을 뚫고 올라가죠. 그럼 여기서 주가가 시작하면 바로 저항선이 이제는 2차 지지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추세는 상승 추세로 올라갑니다. 그럼 이 구간이 저항이 점점 높여가면 지지도 높아가고 저항도 높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추세는 상승 추세로 패털로 가죠. 그런데 이 모습은 반대로 지금 설명드린 대로 하락 패턴입니다. 하락 삼각 패턴이 나왔죠. 전형적으로 전형적인 하락 삼각 패턴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과서를 보고 시중에 서점에 판매되는 도서들을 보잖아요. 그럼 하락 삼각 패턴이 나오고 나서 변곡점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변곡점이 생기면 반드시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있지만 방금 WI를 봤을 때 차트를 잠깐 넘겨볼게요. 하락 삼각 패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구간은 우리가 없는 걸로 가정을 했을 때 보면 변곡점이 여기에요. 올라 덜어 서야 되는데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더 밀렸잖아요. 악재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고점에서 물렸던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받아내기 위해서 투매로 흔들어내는 모습이죠. 속된 말로 제가 처음에 이 일의 일강을 시작할 때 영화 작전 영화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작전 영화를 말씀드렸을 때 그거는 거의 90% 실화라고 똑같은 저희들 할 때 저도 증권사 출신이지만 그런 패턴들이 있어요. 자전거리를 하고 순환구조를 하고 네가 내 물량 좀 받아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르는 이 시장에 시크릿 비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데 뭘로 이런 차트를 보면서 이런 구간 저런 구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변곡점 구간에서 와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나 다른 물량들을 소화를 받아내기 위해서 주가를 더 밀어요. 이런 것들을 투매물량을 받아내기 위한 또는 자전거래라고 우리들은 흔히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게 뭐 정확히 정답은 또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또 올라오는 이런 패턴 공부를 봤을 때 다음 이 차트를 보고 들어간다고 하면 이 마니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앞으로 돌아설 수 있는 돌아설 수 있는 패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왜? 박스건은 뭐가 있다? 지지는 어느 정도 견고하게 받치고 있다. 되게 양호한 모습이고 이쁜 모습이고 아름다운 지지대를 형성을 하고 바로 그 다음에 저항대를 돌파를 딱 하면 그 자리가 바로 그 다음은 2차 지지선이 된다는 거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봉 은봉의 시가 자리가 그 다음날 양봉이 생기면서 맞물리는 종가 자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쭉 와서 보십시오. 주가는 반드시 부양을 하게 됩니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제가 다행스러운 게 금요일에 방송을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제 방송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우리 피디님한테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제 방송을 계속 방송 TV 시청을 계속 연속 틀어주시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차트 공부가 재밌다고 되게 어렵지 않다고 저한테 톡방 들어오셔서 고맙다고 인사 말씀도 전해주시는데 다른 건 없어요. 차트는 오일선 우리 주린인들을 위해서 제가 차트 설명을 하잖아요. 어디 가서 진짜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강의잖아요. 근데 진짜 오일 이동평균선만 우리 꼭 기억을 하세요. 은봉 떨어지면 손절 또는 탈출의 모습이 신호고요. 주가가 쭉 빠졌다가 이렇게 돌았을 때 오일 이동평균선이 21선을 올라서는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캔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분할 매수로 해서 접근을 하십시오. 정말 좋아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구간에서도 역별인데 뭐가 나왔습니까? 반드시 나왔어요. 뭐가? 골든크로스가. 단순하게 박스건에서 약간 지루한 행보는 있었지만 최근에 박스건에서도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계속해서 저항대를 돌파했고 최근에 2, 3일 정도에 제가 수요일 날 원고로 쓴 건데 목요일하고 금요일 걸 보니까 주가가 어느새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더 유익한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은 박스건 구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 바른손 ENA까지 제가 모나미 그리고 마니커 바른손 ENA까지 해가지고 이 3개의 종목을 제가 톡방에서 많이 설명을 좀 드렸어요. 지지선 저항선을 찾으십시오. 숙제를 내드릴게요. 숙제를 내드릴게요. 시청자 분들께서 지지선을 놓고 저항선을 놓고 바른손 ENA가 다음주 월요일부터 어떤 모습으로 갈지 이 저항선을 뚫으면 어떻게 돼요? 저항선이 1550원대인데 이 구간 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구간이 바로 지지선이 되고 정고점들을 돌파하는 양호한 흐름은 나올 거예요. 왜? 이제는 소형주들이 갈 수 있는 대형적인 모습이 나올 거고 대형주가 쉴 구간에서는 반드시 뭐가 움직인다? 소형주가 움직인다고 분명히 말씀드려요. 갔잖아요. 눈으로 확인하셨잖아요. 저하고 바른손 ENA도 그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차트 지지선 여기만 지키시면 주가는 갈 겁니다. 라고 해가지고 수익구조 나왔던 모습 보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사의 박스컷 매매 구간을 보고 방금 앞에 말씀드린 마니커 그리고 제가 톡방에서 설명을 드렸던 모나미까지 이 세 개 종목을 전역적인 박스컷 매매 구간이니까 이 패턴 평행 패턴을 놓고 잘 한번 관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에 지난 시간에 못했던 헤드 앤 숄더를 한번 보시자고요. 주가 차트가 어깨와 머리의 형태를 그리는 패턴인데 어깨 그리고 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헤드 앤 숄더라고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헤드 앤 숄더는 어깨 하나와 또 어깨 하나를 놓고 그 다음에 머리가 크게 움직이는 모습인데 이 차트를 왜 가져왔냐면 우리 시청자 분들 여기서 추세를 한번 그려볼까요? 하락 추세 나오죠? 그러면 전형적인 1차 지지선에서 방어만 된다고 하면 이 구간 분명히 올라가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테라사이언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그동안에 박스건을 만들다가 지지가 박스건의 저항과 지지가 어느정도 붕괴됐다가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항상 말씀드렸던 상승을 할 때는 뭐가 생긴다? 거래량 거래량 지표를 항상 우리가 2.5배 이상만 보자. 특히 뭐? 순매수. 그러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쭉 떴고 올라갔습니다. 헤드앤숄더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N자 파동이 한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 구간이 없어지면 역V자 차트가 나오죠. 그러면서 반대 짧은 거꾸로 된 W자의 첫 번째 우의 저항선이 시작했던 N자 파동의 첫 번째 윗자리 이 구간 저항을 뚫질 못합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고점 대비로 약 한 25포인트까지 30%까지도 하락하는 추세에 전형적인 헤드앤숄더가 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바이오 제약주들이 이런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N자 파동이 어느 정도 나오고 다시 좀 쉬는 구간 갔다가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해서 주가는 올라가다가 단순하게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헤드앤숄더에 전형적인 N자 파동이 나오면서 주가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주가는 계속해서 추세를 붕괴를 시킵니다. 이런 모습들은 제약 바이오주에서 최근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바이오 이심바이오 그 다음에 에이프로바이오 어떻게 가야 됩니까 급등주에 쫓아가서 이런 데서 물리셨잖아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입성하신 분들 반드시 계시잖아요 분명히 계시잖아요 이런 데서 움직이셨더라면 5일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붕괴되는 자리에서 은봉 출현했죠 그러면 이런 거는 솔직히 탈출 또는 손절의 기회일 수 있다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가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지지선이 됐겠지 싶어서 올라섰는데 정고점을 은봉이 또 시가자리 은봉이 출현을 하면서 헤드앤숄더의 첫 번째 어깨 고점 자리를 돌파를 못하고 붕괴되는 약한 모습이 좀 출현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가는 다시 흘러내렸죠. 헤드앤숄더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어깨의 첫 번째를 돌파를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다시 반등을 반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헤드앤숄더의 어떠한 차트의 모습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바로 전고점을 또 뚫는 모습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이 고점을 뚫었다고 해서 이 전전고점 은봉이 떨어지는 이 고점과 전전고점과 전전고점을 또 뚫으냐 그거는 시장의 원리대로 형성대로 가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점 고점 욕심을 내지 마시고 지지선을 어느 정도 찾으신 다음에 부양을 하게 되면 테라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다음주에 어떤 흐름이 어떤 모습이 나올 수 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체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후성을 보십시오. 차트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역부의자 차트에서 올라갔죠. 두 번째 모나미 마니커 등등 박스건 모습에서 움직였던 차트들이 저항대로 뚫고 움직이는 모습이 좀 보였었어요. 제약바이오주 같은 종목들 있잖아요. 바닥점 가다가 쭉 올라갔잖아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다 모습들이 이런 데서 매수하셔가지고 소가리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정점에 다르면 뭐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지지선이 발생이 된다. 지지선은 분명히 1차 2차 하락 분기점에서 반드시 밑꼬리를 달든 몸통으로 시가에서 종가까지 움직여주는 패턴이든 분명히 발생이 됩니다. 그런 흔적들은 누군가가 주가를 관리를 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이럴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입성을 하지 마시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5일 이동평균선에서 주가가 생김에서 지금 이 구간은 뭐예요? 역별이잖아요. 역별 구간으로 만들어진 모습이니까 이거를 지금 입성을 하지 마시고 5일 이동평균선이 21선이 여기 있잖아요.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분할 매수하자. 자꾸 이거를 몰빵을 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소가리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구간들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셨을 때 이런 데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한테 며칠 전에 메시지가 와가지고 제가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과 저하고 소통 방법이 글로 좀 하다 보니까 한계가 느껴지잖아요. 소통의 원활함이 좀 부족해서 이 테레사이안트 같은 경우도 이런 데서 더 올라갈 줄 알고 매수를 하셨대요. 그러면 제가 항상 방송에서 시청자분 그분께 누구누구님 5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되는 자리에서는 뭐가 발생이 되니 음봉이 발생이 되니 무조건 한 번 정도는 나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 내일 주말에 한 시간만 투자하셔서 HTS를 다 열어놓으십시오. 제가 모바일 가지고는 주식거래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저는 차트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모바일은 그냥 시가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현재가 창에서 저항과 지지를 찾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들어가시는 이런 태도보다는 최소한의 5일선이 언제 꺾이고 5일선이 돌았을 때 왜 양봉이 생기고 은봉이 생기는지 헤드앤쉴더가 모르셔도 돼요. 솔직히 이거 하락 추세든 상승 패턴 모르셔도 돼요. 단지 정말 본인이 내가 줄이니 라고 생각을 하시면 분명히 뭘 다시 해야 될 것 같으냐면요. 최소한의 최소한의 뭘 들어가셔야 될 것 같으냐면요. 무조건 5일 이동평균선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5일 이동평균선을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최소한의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저하고 공부를 하시던 이런 매매 패턴을 보실 때는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50일 그 다음에 5일 20일 60일 120일 240일선을 가지고 패턴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역배열 추세의 모습을 봤을 때 헤드온숄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하락삼각패턴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제가 항상 5일 이동평균선을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한번 꼭 주말에 1시간만 시간 내셔서 차트 한번 보시면서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앞으로 저는 또 대전 내려가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항상 궁금하신 건 제 톡방으로 오셔가지고 저하고 상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말 편히 보내십시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아무튼 금요일날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